올해 남은 분양 예정 단지는 6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달은 부동산 대책으로 가을 분양이 지연되면서 연말에 몰린 건데요. 하지만 이번 주 나올 청약 개편안도 다음 달로 늦춰지면서 연내 분양도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금리 인상도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 시기도 계속 늦춰지면서 연말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남은 분양 예정 단지는 6만 가구.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총 6만 300여 가구에 달합니다. 겨울은 분양 비수기지만 9.13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가을 물량의 상당수가 연말로 밀린 겁니다. 하지만 연말에 몰린 6만 가구 분양도 내년으로 연기될 공산이 큽니다. 이번 주 발표하기로 예정된 청약 제도 개편이 다음 달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위원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위가 이를 중요 규제인지 비중요 규제인지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약 제도 개편을 중요 규제로 판단할 경우 대면 논의 등 심의에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후속 조치인 금융결제원의 청약 시스템 개편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청약 제도 개편이 늦어지면서 분양 준비를 하던 수도권 알짜 단지의 공급 일정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달과 다음 달에는 위례와 판교, 과천 등 신도시에서 알짜 단지를 대거 쏟아낼 예정이어서 연말 분양 시장이 뜨거워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청약 제도 개편 지연으로 연말로 연기해야 하는데 연말은 크리스마스와 행사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어 건설사들이 분양 흥행을 위해 내년으로 분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연말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